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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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표현은 많이 들었습니다. 이 표현은 정말 신경적이 많은데요. 그리고 이 표현은 조금 있음이 있습니다. 저는 이렇게 말하는 말이에요. 두개가 없었을 때 말이죠. 이렇게 말하는 말입니다. 나는 이렇게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. 물론 많은 Big Bang fans을 많이 들은 우리에게 들은 수상입니다. 우리는 그냥 말하는 것입니다. Big Bang의 대회, 태양의 대회, 저는 많이 많이 말하면. 한번 더 알게도 오래 Emmy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한이 랭크 lado이 다 찍팀 사실 네, 그는 더 조정한 랭크 상대 GJragon 이 랭크는 더 조정한 랭크 사실은 방금 한적인데 다닐 영상에 보니까 이런 장면이 색오르기와 영역, 그래서 더 조정한 랭크 위만 다시 조정하고는 그럼, 사이도 바닥의 부분 적당한 일이다 그리고 아까 영상이 내용을 Apparently, 그리고 다시 영상에서 영상이 보완 잘 못 보여요? 지금 바로 영상에 찍을 수 있죠 여기에서 tra이의 영역을 내침 예요, 그리고 магаз인, 그리고 피부색과髮색과髮색과의 장소 이런 경우에는 제가 좋아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냥 좋은 것 같아요 어떻게 다음입니다. 제가 좀 알수 Есть 여기에 쉽게 흰색이 있습니다. 여기가 소금을 발견합니다. 종류가 많이 보같은데요. 그런데 지금 비단로 사용되어 있다면 수정에 사용해보시간 거예요 또 수정에는 좀 더 안 좋은 식물 이거 좀 더 익숙해졌었을거예요 이게 좀 더 쓸 수다 근데 이거 잘 안 놔두고 여기에는 min이자 이게 아무것도 안 놔두고 내가 올 시즌까지 진짜 벗어 도전 잘 안 놀고 잘 안 닿아도 안 놀ice 잘 안 놀ice 이렇게 잘 어울린다 그는 그의 짓을 좀 더 잘 안전하게 해 보통 우리의 모양은 이 짓을 좀 더 잘 변하게 해 왜냐하면 그의 짓을 좀 더 잘 변하게 해 그의 짓을 좀 더 변하게 해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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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굉장히仔細한 짓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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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리쪽 다는 아니지만 그니까 못하고 이 부분은 그 아래에 그 아프지 않으면 그 아래는 그니까 피부가 켜고 그렇게 터림 된다면 그럼 스토리 cats 오늘 k디니 간단한 것 간단해야 하는 이러한 일단 촬영 G-Dragon 그 형이들 죄송합니다. 태양의 영향력. 여러분이 말해봐요. 여러분이 자신이 판단. 잘 모르겠고 잘 모르겠고 저는 굉장히 잘 알아듣습니다. 그리고 수수료는 굉장히 많습니다. 네. 조금 더 잘 알아듣습니다. 좀 더 잘 알아듣습니다. 괜찮습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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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저희 쪽으로 확인해 볼게요. 저희 쪽으로 확인해 볼게요. 왜냐하면 많은 곳은 를 보고 몇 번 가고 네. 너무 빠른데 너무 빠른데 너무 빠른데 너무 빠른데 그리고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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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간의 JD Studio 그리고 이 상품은 이 상품은 이 상품은 어떻게 해야할까요? 이제 이 상품은 아! 여기가 이 상품은 지금 이 상품은 166, 이분은 강릉 또 한참을 받은 카드가 아니라 한참을 받은 카드가 아니고요 이 카드가가 알고 있었으면 이것은 태용지의 카드가 되었죠 JJ Studio, Certificate of Authenticity 이분은 진실이 입니다 이 카드에 있는 디테일과 액셀처럼 다리의 그리고 이 타령이 가장 많이 상관없는 타령이 또한 타령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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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장 많이 상관없는 타령이 많이는 상관없는 타령이 지금 시장은 이 영상이 너무 많아요 만약에 좋은 빅빅의 친구를 가지고 계신다면 제가 추천해드립니다 만약에 이 영상이 없을때 만약에 이 영상이 없을때 아니면 이 영상이 없을때 아니면 이 영상이 없을때 이 영상이 없을때 이제 이 영상이 없을때 오늘의 영상이 없을때 이제 이 영상이 없을때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저희는 우리의 FIGURE TALK.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